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게 궁금하세요? 코아시아 코아시아 8100원에 8100원에 50% 큰거 50%에요 뭐라고요? 큰거 50%라고요 큰지 작은지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비중이 50%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께서 큰거 들어갔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하는데 그건 자랑 아니에요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이야기인거에요 내가 감당도 안되는 돈을 많이 넣었어요 라고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 치부를 밝히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계시는거구요 일단 코아시아같은 경우가 왜그러냐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게 맞을까요? 돈을 못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게 맞을까요? 잘 버는 기업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투자좀 해달라 하면 그 친구가 돈을 잘 벌고 가망성 있을 때 투자하는게 맞는거지 가망성도 없고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큰거를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잘 버는 친구한테 투자하실래요? 못 벌고 맨날 돈 까먹고 백수처럼 놀고 있는 친구한테 투자하실래요? 큰거를 그럼 지금 이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제가 띄워놨는데 그냥 제가 설명 안하고 옆에 있는 색깔 한번 보시고 적어도 이 앞에 있는 짝대기의 의미를 알거 아닙니까? 이 숫자 앞에 있는 짝대기 의미 네 알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지금 재무제표를 많이 보는것도 아닙니다 연도별로 우리가 쭉 한번 보자 이거에요 연간으로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타격을 받은걸 회복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네요 못하고 있네요 그럼 지금 여기 큰걸 넣었다고 무슨 자랑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그건 오히려 왜 부끄러운 이야기를 스스로가 밝혀서 이야기하십니까? 비중만 50% 들어간 것도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번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는 조금 투자하고 있어요 하고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업 자체가 올라갈 만한 테마는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 만도차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라갈 만한 값어치라든가 테마는 갖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가 너무 좋지 않잖아요 적자가 나고 있고 이렇게 4년 적자가 연속으로 나게 되면 관리정보까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업이 주가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등이 한 번씩은 있겠지만요 거기다가 이 회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적자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을 잘 다닐 때는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면 되는데 내가 직장을 잃으면 내가 모아왔던 돈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이 기업이 그래요 지금 이 회사 갖고 있는 게 유보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자금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900%에 해당되던 게 이제는 399%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매년 나고 있으니까 자꾸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아왔던 돈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모아온 돈이 없어지면 뭐하냐면요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하게 되면은 이 기존 주주들 막 8,000원에 샀든 1만원에 샀든 7,000원에 샀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주가 60%보다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할인을 해줄 테니까 우리 회사 주식 좀 더 사줄래요? 라고 구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표정하면 유상증자인데 그럼 시청자님은 지금 여기서 30% 빠진다면은 6,38에서 아마 4,000원짜리 유상증자 나오는 걸 봐야 될 거고 그때까지 한가 두드려 맞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 기업을 왜 샀냐는 거죠 결국은 좀 살펴봤으면 이렇게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죠 그러니 제발 좀 살펴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 돈을 이렇게까지 함부로 날리지 않을 텐데 결국 이거는 고통이 조금 따를 수밖에 없는 투자를 지금 스스로가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방송을 좀 보면서 이렇게 배워갔으면 이런 거 절대 안 샀을 건데 이미 그렇게 사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가격이 지금 6,300원에 가깝게 산 것도 아니고 8,000원에 가깝게 해요 아직까지는 2월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 서서히 도래가 될 텐데 2월 3월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전에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면 AI 관련주들이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때 뛰어오른다면은 7,000 내지 8,000원까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때 저는 손실이 좀 나더라도 크든 안 크든 상관없습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7,200원에 손절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밀려내려간다면 6,500원, 6,000원짜리가 밀리게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프겠지만 비중을 줄이시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크게 다치는 거예요